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나요? 한국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리넨 자켓을 입고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자, 오프닝은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에 이상평론이라뇨. 그렇죠. 아, 내가 오프닝을 너무 심각하게 해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앞줄로 왜곡했네. 저도 가끔 진지할 때가 있어요. 진지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손희상 선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면에 조그맣게 난 뉴스인데요. 어떤 대학생이 성향이 붉은 분인가 봐요. 시진핑이 문 대통령을 나의 개라고 표현하는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내에 몇 군데 붙였는데 사실 알고 보면 총학 측에서도, 단과대 측에서도, 대학 본부 측에서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대자보고 권종을 침입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검찰이 사건을 넘겨서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제목은 연합뉴스니까 그렇게 뽑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비방했다고 실형. 그게 사회면에서는 조그맣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종편에서는 하루 종일 했어요. 아이씨, 종편 좀 볼걸? 트렌드 단어치네. 제가 그렇게 왜곡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트로에서.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할지 정확히 다시 파악해보죠. 뉴스를 듣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한의사가 제시하는 건강솔루션 닥터라이즈. GFC 생명과학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슬림 제품에 비해서도 얇아요. 근데 흡수력은 되게 좋네요. 예민한 피부인데 트러블도 안 생기고 작용감도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이것만 쓰려고요. 합리적인 당신의 선택. 29데이즈. 방송작가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술기운의 작가생활. 2020년 7월 1일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XS몰과 GFC 생명과학의 특별한 만남. 6년근 홍삼과 석류, 크랜베리, 아로니아까지. 갱년기 여성을 위한 하루 한 포, 황우수. 7월 말까지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가격.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라 가능해요.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부쩍 피곤하고 지친 나에게. 15,900원으로 만나는 고농축 홍삼점. XS몰의 첫 유통기한 임박특별전. GFC 생명과학, 홍삼점, 황우수. 요파씨의 광고주인 앤서나인틴의 모 회사. GFC 생명과학의 헬스케어팀과 엑세스몰이 특별한 콜라보를 합니다. 모 회사라고 길게 읽으면 암흑의 회사. 아, 그렇죠. 앤서나인틴의 모 회사. 네. 엄마 회사. 네. 제품명은 홍삼점 황우수. 네. 황우수입니다. 네. 한 포당 무려 진세노사이드 커터. 뭐야. 루갈의 대공기죠. 제노사이드 커터. 홍삼 살인마. 진세노사이드 27mg이 함유된 고농축 홍삼. 거기다가 만인에게 좋다는 석류 농축액, 크랜베리, 아로니아, 아사이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등 자체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한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 식약처 인증도 받은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갱년기 여성을 타겟팅한 제품이지만 남자가 드셔도 좋습니다. 젊은 여성에게도 좋고요.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혈액 흐름에 도움을 주는 일이 남녀노소가 다를 리가 없지요. 이게 그러니까 먹는 건가요? 우리가 홍삼 파는 곳에서 흔히 사는 엄청 거대한 선물 세트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석류 농축액이나 여러 가지 배리류가 첨가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이지만 너무 많이 만든 게 문제였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사연. 그래서 GFC 생명과학이 액세스몰에 제안하고 저희도 매력을 느껴서 기획을 했습니다. 핸드폰 15개를 합친 듯한 크기에 매우 크고 원료도 좋고 기능이... 쌓아놓은 수준이 아니라 펼쳐놓은 수준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능성이 인정된 홍삼정 선물 세트가 한 세트에 15,9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건 너무 싸네요. 왜냐? 읽다가 자기도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상자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만 하냐면 햄 선물 세트, 추석 선물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만한 거에... 그 중에 제일 큰 거. 네. 이 포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15,900원이래요. 왜 싸냐 하면 가장 빨리 다가오는 유통기한이 9월 17일입니다. 조금 늦는 건 10월 17일입니다.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 임박 특별전이고요. 7월 말까지만 판매를 합니다. 한 세트 1개월분 15,900원의 무료배송이고요. 세 세트를 사시면 44,900원, 여섯 세트를 사시면 85,900원입니다. 하지만 여섯 세트를 사면 유통기한 내 다 못 먹겠죠? 네. 선물용이죠. 이 기회에 누군가에게 선물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어머니, 아내, 장모님만 해도 벌써 3명입니다. 여기에 누나, 이모, 고모만 해도 6명이죠?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자로 확장을 해보면 우리는 이 홍삼정을 줄 때가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백화점에서 절찰리 판매하던 제품이고요. 그때 판매 가격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더 사서 여기저기 선물할 생각입니다. 저는 유면상 비디리타입니다. 그렇습니다. GFC 생명과학은 저희가 신뢰하는 회사니까 효과야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액세스몰에서 단독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얼른 빨리 가보세요. 저희가 쇼핑몰을 오래 해서 별 경험을 다 하네요. 타임어택은 처음에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또 은근히 좋다고 느끼는 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좋은 거 사다 드리잖아요. 아껴먹겠다고 잘 안 드세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네.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특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드리고 이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매일 한 포씩 꼭 드시라. 네. 하고 좋은 방법이네요. 버리는 건 또 제일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물품에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 액세스몰에 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7월에만 팝니다. 아 등산 갔다 먹기 좋겠네요. 요새 할아버지들을 많이 만나는 손희상 선생님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본인 먹으라고. 할아버지들 만나면 깃발리거든. 뉴스 라운드. 히스테리 인 러 메이킹.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16명의 승선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내국인 항만 노동자를 비롯한 160명 정도의 인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의 다른 항구에서도 러시아를 경유하는 외항선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판업체나 탁구장을 비롯해서 코로나의 지능은 매번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죠. 코로나19의 지능은. 이번에는 어디일까 봤더니 비여객항만입니다. 여객항들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서 합니다. 승선원들에 대한 케이스들. 그리고 어물대박. 어물대박이요? 네. 풍년입니다. 오징어도 그렇고 꽃게도 그렇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고요. 최근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국경 문제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반세기 넘은 일입니다만 이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라다크 지방에서 유혈 충돌이 있었죠? 저는 이 못 박힌 나무 몽둥이를 내일 이 시간에 뉴스아카이브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프로레슬링 제외하고 처음 봤습니다. 게임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실제로 쓰는 걸 저도 처음 봤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호주의 인도태평양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부 산악 지역의 상당 부분이 국경이 정확히 쳐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나라는.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두 나라들도. 그래서 진짜?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몇 년도에도 좋으니까 사회가 부터를 한번 펴보시면 국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나라 말씀드렸는데 부탄과 중국에도 영유권 분쟁이 한 4, 5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거의 인도가 부탄의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는 수준으로 그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요. 어떤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은 어떤 나라가 세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국제관계가 너무 원만치 못해서 걱정스러울 지경입니다. 미국이랑 싸울 거면 인도랑이라도 잘 지내든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남중국해 문제도 심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도는 이 문제를 통해서 각정을 하고 아세안 국가들하고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되면요. 중국-인도 관계는 기본적으로 길항작용의 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은 둘 중에 한 국가하고 친교를 늘리면 그쪽이 다른 쪽을 상대하는 데 이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위한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도를 포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인도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서로 다른 나라들이 귀찮게 만드는데요. 서로 다른 나라들을 사용해서 중국과 인도가 서로를 귀찮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1대1로 사업을 인도가 방해한다거나 중앙아시아나 중동의 국가들하고 친해져서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 상당히 중국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진핑의 외교가 물론 이 모든 것은 마치 트럼프처럼 갈등을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만 이용을 한 거라면 물밑에서 실무자들이 타협을 했으니까 쇼로만 끝났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그게 아닌 이상은 중국의 외교는 꽤나 걱정스럽습니다. 네.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하고 대립하기 위해서 인도랑 잘 지냈다면 캐릭터상 약간 실망했을 것 같긴 해요. 계속 여기저기 진상이어야 캐릭터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 캐릭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임 뉴스 비영리게임의 등급 분류 면제와 게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문제가 불거졌던 건 작년의 일인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자작게임을 만들고 공유하던 플래시게임 사이트에 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사건이 있었죠. 주전자닷컴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비난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인디게임을 검열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주로 플래시게임입니다. 법적 구분은 이걸로 돈을 벌지 않는 게임에 대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학생들도 자작게임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 커뮤니티는 그 게임물을 배포를 하니까 심의를 받아라라는 공문이 나갔던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200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문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해당 등급 훈련을 면제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화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해당하는 법안을 개정하고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업자의 실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것은 민주당의 발휘법안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상행위와 무관한 인디게임의 등급 분류 면제. 주전자닷컴 자작게임 서비스 중단 사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예 못 쓰게 됐다고 다들 승질내고 포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다시 쓸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이때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 내부 혹은 여당에서 욕먹을 만한 짓들을 덜어 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인디게임을 관리하고 배포하는 구경 사이트를 만들자. 라는 이상한 대책을 어떤 할배 혹은 할매가 내놓은 모양이에요. 이걸 정상화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여당의 법안은 인디게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미 기성업체들의 게임에 대해서 나온 법안은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봇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떤 게임에 대해서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MMORPG 안 했으니까. 평생 안 했으니까. 제가 한참 키보드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을 때 아예 봇을 쓰는데 유리한 키보드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버젓이 그냥 단아화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봇을 쓰거나 하는 해킹 관련해서 참여정부 시절, 지금으로부터 15년 이때 전만 해도 해킹 대응 가이드북을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제작사의 관리하는 경영 파트 쪽 직원들을 불러다가 보완 교육을 해주거나 하는 되게 착한 동네 상인들 재교육하는 그런 스타일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준대기업이 몇 개입니까? 서비스하는 업체들 중에. 저희가 여러 번 말을 했던 지금의 민주당식의 규제 샌드박스에 넣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 책임져의 방식입니다. 소비자한테 문제 생기면 일단 너네 책임이야. 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회계 부정 관련. 독일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전자결제 기업인 와이어카드의 창업자인 마르크스 브라운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마르크스 브라운은 이제 전 CEO가 됐죠. 와이어카드의 수익을 부풀려서 재무제표에 허위 기재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부풀리면 주가가 올라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나지요. 없는 돈은 있다고 말하면요. 그렇죠. 이 돈은 저리로 보내고 저 돈은 이리로 보내고 저 돈은 요리로 보내면 모자란 돈이 있잖아요. 19억 유로가 모자랐는데. 많이 모자랐어요. 19억 유로의 현금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계감사 결과 그런 현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와이어카드 측에서 외국 은행에 예치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해당 외국 은행에서는 그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돈 없다. 너네가 언제 예치를 했니? 네. 이와 같은 회계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자 마르크스 브라운은 CEO에서 사임했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오늘 받을 때 보니까 2조 6천억 원이라는 걸 보면 보낼 땐 2조 6천억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 CEO는 지난주 금요일에 사퇴했고요. 휴일을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500만 유로 보석금 걸고 풀려났습니다. 500만 유로 얼마? 68억입니다. 그리고 나온 곳은 필리핀 은행 두 곳이에요. 이 19억 유로가 있다고 한 곳이. 그런데 필리핀 은행 두 곳에서 처음에 이거 성명을 냈더라고요. 확인해줬다 우리가. 우리한테 들어온 적 없다고. 그런데도 언풀을 계속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필리핀 중앙은행이 나서서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돈 들어온 적 없다고 해줍니다. 사실상 2019년도부터는 제가 표도 보고 포부스 찾아보고 이러니까 독일 금융계의 선두주자였더라고요. 핀테크 업체인데. 그리고 이게 지난 6년 사이에 유럽에서 나온 최고 규모의 회계 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전체에서요. 그리고 일단 독일 내부에서 여론이 안 좋은 이유는 이 정도 규모까지 커지려고 했으면 관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심이 나왔기 시작했기 때문이고요. 속도가 빨라요. 참 웃긴 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이런 비슷한 일을 했잖아요. 지분 가치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뻥튀기한 돈이 4조 5천억 원이거든요. 참 한국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나오는 편인데. 그렇죠. 이 뉴스. 이런 절반짜리 회계 범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각국의 스포츠리그가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코로나19가 무섭긴 무서운 게 인류의 자본의 흐름을 멈췄잖아요. 한때나마. 그렇게 무서운 거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본은 아무리 무서워도 웬만하면 가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지 않으면 리그가 자꾸 다시 열리고 이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지난 2월에 챔피언스 리그가 중단되었던 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NBA도 7월 31일부터 리그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선수가 출전을 거부하다라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조그마한 스포츠들의 사례들이 있거든요. 출근 안 해도 봐준다 하고 재개하는. 한편 카이리 허빙이나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선수는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운동을 이유로 리그 재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뭘로 반대해도 징계 안 합니다. 한 동네에 모여서 남은 리그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일단 다 모이고 선수들이 다 모이고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자가격리 기간을 거치고 검사를 다 한 다음에 몇 개의 경기장에서 나눠서 한 동네에서 다 처리하기로 했어요. 브라질의 프로축구리구도 일부 재개를 했는데요. 문제는 클럽의 선수와 직원들 사이에서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요. 참 노박 조코비치도 양성인데 지금. 네. 저는 노박 조코비치는 항상 조박 노코비치인지 노박 조코비치인지 헷갈려요. 이번 기회로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건강을 빌어요. 이에 따라 일부 클럽은 리그 재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보우수나루 대통령은 둘 다 스포츠리그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보채는 편입니다.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로당구 대회인 PBA투어도 7월 6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시즌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관중으로 새로 시작한 리그들은 워낙에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프로당구 재개 소식을 듣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일부 이런 실내체육의 경우에 해외에서는 재개를 하되 그리고 관중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야외 경기장을 차리고 야외에서 재개를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실외가 더 안전하니까. 얼른 생각해보니까 PBA투어 같은 걸 야외에서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물론 햇빛이 문제라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림자가 문제가 될 수 있겠네. 대충 우산 씌워놓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예쁠 것 같아요. 제가 건의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만 아무튼 몇몇 스포츠들의 경우에는 실내를 벗어나서 실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 주 뉴스였습니다. XSFM입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부쩍 피곤하고 지친 나에게 15,900원으로 만나는 고농축 홍삼정 XS몰의 첫 유통기한 임박특별전 GFC 생명과학 홍삼정 하우스 쓰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 29 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생필품 중에 생필품 고객 한 분이 구매할 때마다 하루를 기부하는 생리대 29 데이즈니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살피는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한의원에서 직접 만난 분들을 떠올리며 재료부터 하나하나 열심히 고민하며 개발했습니다. 한의사가 직접 연구개발한 건강고민 프로젝트 닥터 라이즈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왜 그러냐면요 이제는 온 국민이 싫어하는 두유노 강남스타일 아젠다 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냐 우리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두려움 바닥에 있다고 깔려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정서적인 문화적인 열등감 이런 것들 때문이겠죠. 이런 문제들은 저는 마음이 겪는 병 같은 거라서 그냥 내버려둬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해하겠지 만나보면 다를 거라는 생각은 뭘 해? 뭐하러 해? 뭐 만약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사람 한 사람을 잘 대접해서 보냈어. 그렇다고 세계가 갑자기 우리를 다 좋아할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신경 쓴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신경 안 쓰면 돼요. 왜? 다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측한 겁니다. 손희상 선생님입니다. 문장이 중간에서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건가 하고 문장이 중간에서 시작했다고? 왜 그러냐면요. 시작을 해가지고 편집한테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국뽕에 관한 얘기였던 건 맞죠? 국뽕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국뽕은 열등감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좀 그렇죠. 열등감이 없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또 미국 사람들도 국뽕하잖아요. 국뽕이 없는 데는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아무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일꾼 손희상입니다. 평화일꾼 손희상이에요. 뭘? 제가 한 작년쯤에 보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왜 그 사실 안 나오냐고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소수의 일꾼의 분들이. 많지도 않으면서 왜 늘 그래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저도 따로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따로 일이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제가 작년에 했던 일이 국내의 문화예술법인에서 남북 교류 사업을 했었는데 일본에 제1본 교포 문화예술 단체가 있어요. 중국에도 제중동포 문화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요. 문화예술 단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쪽에 다 이제 우리 민족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하객진을 펴듯이 이렇게 해서 북한으로 접촉을 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발만 살짝 담그려 그랬다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다가 다행이 아니구나. 그게 저기 트럼프하고 이제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그때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아 만약에 저 하노이 회담이 잘 진행이 되고 막 또 막 사진 찍고 막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 서울 답방하고 손희상은 지금 막 반쪽이 돼 있었겠네요. 그렇죠. 23kg가 돼 있었겠네요. 그랬으면은 그 이제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 쪽에서 이제 북한 쪽이랑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을 하기 전에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이나 보통 일본에서 이제 그쪽을 통해가지고 만나게 되잖아요. 민간에서. 그런데 북한 쪽에서 반드시 나올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통일부에 신고는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 수마다 할 때마다. 그거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아 못서 쓰는 거? 굉장히 번거롭고. 손희상이 제질하는 일이 서류 쓰는 일이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들어본 거. 아니 특히나 그런 공기관에다가 서류 보낼 때는 HWPO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싫어? 너무 싫어. 저는 아래 한글 안 쓴단 말이에요. 저처럼 공기관에 문서가 내려오면 그걸 빈 문서에서 똑같이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HWPO의 개죠. 참고. 심지어 만들면서 마우스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우스를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잘 하려면. 아무튼 그런 악조건에서도 평화일을 했어요. 평화일꾼이. 오늘의 얘기는 그런 실무자 관점에서 실무자로서 겪었던 생각을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실직자고요. 그만큼 이제 일 없잖아. 축하합니다. 짤리지는 않았는데 다음 달에 또 나와. 사업이 없으니까. 하여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6.25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북한의 시각입니다. 북한에서 말이죠. 뒤집어서 우리의 시각이랑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역사적인 사실은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북한 쪽에서는 그냥 교과서에 남쪽이 자기네를 침략을 했다. 이렇게 배우고. 북침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미 제국주의의 관리를 받는 유사 국가다.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헷갈리는 초등학생들이 가끔 북침이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북한이 침략했다. 북침. 이렇게 생각을. 어릴 때 그게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러네. 아 그죠. 남북은 서로를 유사 국가라고 간주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북한이 남한 쪽을 그렇게 간주하는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는 보수 패당 혹은 좀 더 나아가면 역적 도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진보 정권도 진보 정권을 진보 정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괴례라고 그래요. 괴례. 그러니까 미국의 관리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게 한 바로 며칠 전이나 지난주 그렇게 뉴스를 보더라도 북한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북한 쪽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자료에서 괴례 집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일반적으로 뉴스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말해온 겁니다. 물론 북한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믿음이 그렇다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한에 대한 교육으로 인한 집단적인 반감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민간에, 북한의 보통 사람들 사이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유지하는 어떤 정의감은 그건 저는 비겁하면서 발현된다고 봐요. 옆 사람이 다 정의로워 보이니까 나도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한국에는 그 점에 있어서 반공의 작용을 하죠. 뭔가 북한을 싫어해야 정상시민 같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감정이 몇 배로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공동체를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겠죠. 최근에 그걸 제일 잘 본 곳은 보배드림이었던 것 같아요. 블랙박스만 하나 올라오면 누가 나쁘네, 제가 나쁘네 하다가 여론이 한쪽으로 우우우 쏠리죠. 그럼 이제 북을 탓하는. 그럼 이제 북한 탓이다. 국토가 좀만 넓었어도. 저기다 주차를 안 했을 텐데. 그런 이제 그 외부에 대한 적대감 혹은 반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평화 시에는 일시적으로 억눌러질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억눌러질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외부 세계에 대한 혹은 그 금지된 세계에 대한 막연한 호감 같은 것하고도 공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마라탕 좋아하고 중국 영화 좋아하지만 중국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한국의 어떤 점을 되게 좋아하지만 완전히 불리해가지고 남한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북한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막 되게 충성스러운 당에 되게 충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한국 드라마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북한 시민들도 덜어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평시에는 그게 반감이 억눌러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놈들. 네, 그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좀 어지간하면 무시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겉으로 봤을 때 잘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반감의 수준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서 억눌러져 있지만 그런 갖고 있는 그런 것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시 땡땡 놈들은? 네. 북한에게는 미 제국의 일부로서의 남한이 언제나 가장 큰 적대 대상이었고요. 그 사실은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겠군요. 그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장 적대하는 그런 대상은 남한 그리고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대북비라를 비난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소를 참소수로 만들었죠. 그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아니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좀 되게 갑자기 쟤네가 저렇게 나온다라고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요. 북한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북한의 공동연락소 파괴는 한국이 이미 실행했거나 곧 실행을 할 예정인 화해치유재단 해체라든지 신일본제철의 강제 매각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와 오늘의 방송은 마치 요파시에서 해충사연 나오면 못 듣게 하듯이. 민족주의자는 주의하십시오. 청취를. 그렇죠. 심약하신 민족주의자는 주의하십시오. 네. 그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그렇게 뭐 화해치유재단 해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근데 그것은 이제 양쪽 다 북한에서 공동연락서를 파괴한 것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 위안부 합의를 뒤집은 것도 그렇고 양쪽 다 상대방 다른 국가와의 국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적대적 행동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한국인이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불쾌감을 느끼거나 혹은 전혀 사안이 다르지 않느냐. 북한하고 우리 쪽의 사안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본하고 합의한 거 박근혜 때 합의한 거는 그냥 파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그게 정의롭다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북한에 우리 쪽이랑 합의한 거를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합의한 거를 파괴하거나 혹은 합의한 거를 뒤집는 걸 정의롭다고 느끼는 종류의 사람들이 북한에 더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패턴은 비슷하다. 이건 이제 요파 씨의 비유를 다시 한 번 하자면 요파 씨에 나오는 해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인 거죠. 그렇군요. 네. 이해를 한 번 해보는.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북한이랑 갈등 관계에 들어갈 때면 대부분의 외교 전문가 분들은 북한이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지, 무엇을 노리는 건지. 주로 종편의 패널로 나오셔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그렇게 분석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실제로는 10분 동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꼭지를 소화해야 돼요. 그렇죠. 북한이 이성적인 계산에 근거해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북한의 행동은 보통 사람들의 집단 감정 때문이고요. 일종의 저항적인 신념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이성적으로 사고를 한다면 대남 적대 행위를 할 때마다 남쪽에도 보면 대북 온건파들이 있잖아요. 혹은 신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북한에 불리하게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걸 계산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 뭐 저 국민의 정부 당시에 막 남한 남측 정부를 막 비난한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가장 유화적 제스처를 잘할 역대 가장 잘할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들의 입지를 줄이는 건 자기들에게 좋지 않다는 거. 이성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클리어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쪽 사람들 유튜브 우파들의 이야기 영어를 쓰자면 퍼주는 정권이 들어왔을 때 잘해야지인 거죠. 쉽네요. 사실 근데 이제 한국인들조차도 일본을 비난할 때마다 일본에 있는 일본 내에 있는 진보적인 친한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않죠.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우리가 막 일본 공산당 후보들 막 지지선언하고 막 일본 민주당이나 이런 데 되게 잘해준다. 우리나라 정치 세력이나 막 언론이. 그러면 일본 내에 확실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나름 갈복할 만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봐요. 근데 그런 걸 구분해 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무역 규제하고 불매운동하고 그럴 때 우리 쪽도 피해를 입긴 입었지만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도 그럴 진데 북한 사람들도 북한이 피해를 좀 입더라도 남한에 더 큰 피해를 줬다. 그러면 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민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북한의 어떤 지도층이나 어떤 독재세제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아래로부터의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엊그제 북한의 한 TV뉴스에서 남한 언론에 실린 시를 인용을 했어요. 남한 언론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무도 안 읽는 언론이 있죠. 읽으면 안 되는. 그게 아무튼 뭐 근데 거기 이제 그 시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보면은 잠깐만요. 보자. 그 내용이.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시의 내용이 누가 더 많이 인내하고 사랑했는지는 내던질 것조차 만들지 못했던 빈손을 보면 안다.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지 받기만 한 사람은 모든 사랑이 끝나고 나서야 깨우친다. 뭐 이런 종류의 시거든요. 그거를 북쪽의 뉴스가 그 시를 전하고 나서 한 말이 군사적으로 예민한 개성공단 같은데 남한 쪽의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기업 행동을 벌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냐. 사랑을 베풀어줬다. 그랬는데 쟤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들도 우리가 이제 요즘 언론 보면 산심해냐는 이유가 말이라고 지어내기 나름이라고 막 지어내잖아요. 저쪽은 어떻겠습니까. 견제 없는 언론들인데. 우리 쪽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뭔가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그걸 좀 더 많이 할 경우에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으로 나갈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또 내부적으로 퍼죽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굴종이라고 표현하는 우익 쪽에서 그렇게 비난들을 하죠. 뭘 해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북한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건설해주고 금강산을 개발해주고 또 남북공동연락소를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북한 쪽에다가 설치를 해주고 이거는 굉장히 거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쟤네가 뭔데 우리 땅에다가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막 저런 걸 지어놓고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제주도에 있는 우리 해군이 빠지고 거기에 일본 기업이 단체로 입주했다고 생각해보시면 돼요. 거기서 아무리 커다란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막 제주 도민을 갑자기 몇만 명을 다 고용해 싹. 그리고 막 되게 높은 임금을 주고 그런데 그래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테러가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그 앞에서 집회를 많이 할 거예요.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더 많이 다친 사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적대 대상이라고 전쟁 침략자라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남한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당연히 그 사회에서는 정의롭게 여겨질 수가 있고요. 그건 우리 사회랑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에 대한 비난의 수준이 되게 많이 높아지는 건데요. 우리가 보수 언론을 싫어하는 이유가 심술란 어린아이처럼 본능에 따라 떠들기 때문이거든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북한에다가 못되게 굴어야 된다는 얘기를 쉽게 하죠. 그렇죠. 그럼 어르신들이랑 유튜버들이 되게 좋아하고 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쪽에서도 옥요관 주방장이 남쪽 대통령을 막 비난하고. 사실 그런데 그게 대남 메시지는 아니에요. 정확히.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제가 가끔 이제. 그런데 이제 침묵 매체들이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일본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도 옛날에는 내선일체라고 그러면서 같은 민족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한일 일제강점 이전부터 막 무슨 경인선 막 이런 거 철도 막 지어놓고 그랬었어요. 소방소도 막 지어놓고. 자, 이거는 지금 일본 극우의 머릿속의 일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네. 그런데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지라고 일본 쪽에서 말하는 의익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고마워합니까?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미쳤다고 고마워하나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한테 그런 걸 해줬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쾌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걸 해줬다고 말을 할 때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마워할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죠. 고마운 마음은 참 허상에 지나지 않는군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거랑 북한 쪽에서 받아들이는 거랑은 되게 많이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심리,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거라고 상상하는 건 사실은 북한 사람들을 일종의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랑 그렇게 판단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죠. 그게 북한 사람들이 당 중앙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그게 억누르져 있었을 뿐이지 그냥 내심으로는 되게 많이 싫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소문난 건 없지만 예상 가능하고요. 혹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상당수 빨갱이들이 불안해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어할 텐데 북한은 문 대통령이 갔을 때 좋아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거기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겠고. 그런데 그냥 옆에 위원장 동지가 있으니까 그냥 참은 거예요. 어쨌든 당에 대한 불만을 당의 결정이었으니까. 더 많이 억눌러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북한 사람들도 남한 잘 사는 건 알잖아요. 알죠.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반감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에 대한 가슴 깊은 곳에 적대감이 없으면 북한에 살기 힘들죠.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대감이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장치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얘기 듣고 화내는 사람들은 꼭 이런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장치에 매우 많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것은 북한 같은 경우는 당 중앙이 평화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나 지금 당장 UN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궁하니까 막 당해서 받아들이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억누러져 있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면 폭발하잖아요. 어떤 반감 같은 게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계기가 대북전단이었던 거죠. 대북전단은 사실 과거에도 많이 날렸었고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왔던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좀 나쁜 내용을 평양 가까이까지 대량으로 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드론으로 막 뛰어가지고 날려보내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종이쪼가리가 아닙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미국 같은 동맹국이라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서울 한복판 서울 하늘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막 비난하는 그런 전단을 막 내려보낸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걸요.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걸 지금 전제로 하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북한 사람들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날려보낸 대북전단을 우리 쪽 민간인 날려보낸 거를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와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뭐 중요한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언론 환경도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랑 비슷하게 상상해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누구나 알지 못하도록 보도하겠죠. XSFM입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어 얘들아 잠깐. 놀자! 지친 당신은 내 에너라이즈 헬로 동지들. 방송작가는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게 뭐가 궁금해요. 우리 하는 일이 얼마나 속 터지는데. 그렇다면 동지들.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그건 또 뭘 말을 하냐니까요. 이미 미치겠다니까. PDC. 진행자 C. 이러한 질문에 답해드리는 술기훈의 작가생활. XSFM에서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업데이트됩니다. 또 더물어도 더 말씀드리면 남한의 정부 여당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태영호 씨의 당선이라든지 태영호 씨가 하는 발언들 그런 것들도 한국 전체랑 퉁쳐가지고 받아들일 거라고 봐야 됩니다. 하긴 그러네요. 정치 지형이라든가 혹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도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니 나라에서 하지 말라 하는데 어느 미친놈이 국경까지 와서 그걸 날릴 수가 있다고? 그게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일본 정부가 과거사 사죄를 할 때마다 일본 내에도 당연히 우익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잖아요. 일본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그 한 나라 안에 여러 가지의 스펙트럼이 있는 거고 여러 목소리가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 한국 매스컴은 언제나 그런 소수 목소리 같은 것들을 일본 전체랑 퉁쳐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신사 참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독자들로 하여금 하여간 일본 놈들이란 이런 반응이 나오게 하는 기사들이 언제나 더 인기가 있어요. 이것은 언론 탓이기도 하고 소비자 탓이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에 JTBC에서 직접 가봤죠. 현만 시위 현장을. 한 줌도 안 된다라는 거 실제로 그건 굉장히 독특하고 과감했던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조총 경계와 함께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일본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 시민들이 우리나라 시민들보다 좀 더 개방적일 거라고 예상하는 게 다당해요. 멀쩡한 시민들이 많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일본 시민들과 부대끼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더 심할 거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북한 사람들은 전두환,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것은 확실합니다. 네.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 무라야마, 고이즈미, 하토야마, 아베 총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 사람 중에서는 김미나만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 방송을 세 번을 들어도 아직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본 총리 네 명 중에 한국에 되게 친한 파였던 총리가 두 명 들어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대개 구분을 못 할걸요? 수능 문제죠. 1번, 기역, 디귿. 2번, 니은, 리을. 4번은 꼭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다. 모두. 사실 또 보면 일본이 자민당의 일당 체제만 쭉 이어져 왔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죠. 사실 일본은 90년대의 일본 신당이라든지 사회당의 진보정권 시대였었고요. 그때 모든 내각의 모든 총리가 과거사와 식민지배를 다 사죄를 했었습니다.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민당 정권이 다시 돌아오면 헌신짝 뒤집듯 뒤집었다라는 우리나라의 논평과 사설이 이어집니다. 보도가 이어져요. 그때 과거사 식민지배 같은 것을 사과하고 그랬을 때 그게 한국 언론의, 한국 매스컴에 보도가 될 때에는 일본의 꼼수다. 그리고 여전한 침략 야욕이 드러났다. 혹은 우경화가 우려된다. 등등등. 무슨 말이죠, 이 보도는.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물론 그쪽에서 한 사과가 우리 마음에 100% 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잘못된 뭔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쟤네가 어쨌든 쟤네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태도가 약간 바뀌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게 정확한데 일본이 말을 뒤집었다라고 보도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본 보도로는. 그렇죠. 북한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은 좀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북한의 TV방송을 접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접해봤다고 말을 하면 약간 국가국어 보안법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접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접해본 적이 전혀 없고요. 접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문을. 따르면 북한 TV를 보면 북한 TV에서 여전히 한국 남한을 옛날 보수 정권이랑 아무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북한 방송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다시 한 번 일본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산당 정권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총리 대신이 공산당 의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 찾아와서 사죄를 하고 무슨 도쿄 시내에다가 소녀상 설치하는 거 허락하고 그런다고 하면 국내 언론은 어떨 것인가. 믿지 말자 사기꾼이다가 가장 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북한도 과거에 사실 남북관계가 제일 좋았었던 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주로 큰 물줄기 그런 것들을 그때 다 합의를 했었고요. 그때도 북한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파쇼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었죠. 네. 파쇼 사기꾼 이랬습니다. 저는요. 누구를 파쇼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싶은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일 싫어하면 그렇게 부르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싫어하면. 그런데 그 싫어하는 게 진짜 정말 싫어할 만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뭔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정보 자체가 너무 많이 통제돼 있어가지고 접하기 어려울 때 그런 경우는 쟤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막연한 의심 같은 걸 가질 수가 있고 그게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그렇게 그런 걸 제시를 하고 제안하고 손을 접고 나간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를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적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쩌어야 되느냐. 이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쟤네를 그냥 믿고서 우리가 이만큼 더 잘해주면 쟤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호해적으로 대해주겠지. 안 그런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전제. 그렇게 오해가 풀릴 방법은 없다라는 전제를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 봄이 저는 경이롭고 두렵고 슬펐던 게 결국 한국에 사는 중국인 동네에서는 그 쪽발 코로나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확진되신 분들은 한국인을 접촉했기 때문에 확진되신 거지. 이 기적은 그분들의 생활 패턴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슬프고요. 거기에서만 살죠. 엄청나게 소극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커뮤니티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하나를 터졌으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안 터졌다고 해서 이 배려 깊은 국내에 사는 중국계 시민들에 대해서 누가 감사라도 하겠느냐. 아닐걸요. 어쩌다 한두 건이라도 터졌는데 중국에서 온 양아치 친척이 놀러다니다가 그런 일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13억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데에는 하루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웃나라 간의 관계란 그런 오해 혹은 오해하고 싶은 의지로 기본적으로 짜증이 있네요. 그게 디폴트인가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왜 이런 얘기는 손희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인가봐. 계삭인가봐. 김민아저씨 요즘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파쇼 손희상.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얘기해보죠. 유승균 PD하고 유승균 PD하고 유승균 PD하고. 내일로 이어지는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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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